우리 참 부모님은 정말 먼 인류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싸우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참 부모님의 노력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소련 제국의 붕괴, 그 악의 제국이 붕괴한 것도 참 아버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입니다 소련 공상주의의 패배에 세계 승공연합의 노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을 지원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독립교회 2세, 3세, 4세들도 모두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역사가 짧은 교회이고 정교이지만 세계를 이미 우리는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참 아버님께서는 93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 모든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리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3대 축복을 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거부하셨죠? 하셨습니까? 개인 완성, 가정 완성, 그리고 만물 주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축복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이 항상 따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리고 축복은 가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인간 역사의 슬픈 비극이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즉복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여러분의 재산은 많은 경우 자유를 상실하고 그리고 이제 독재자들의 독재자 밑에서 살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자유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그런 자유와 번영의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과연 그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당연히 그런 가치는 우리는 알죠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게 가치를 알고 그렇게 값진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왜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세계의 자유 진영의 나라들이 약해지는 것을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있었냐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즉복의 의미를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즉복을 찬송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 안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그렇게 역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존재했던 시대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바람 앞에 있는 저풀화 같은 것입니다 한때 밝히지만 밝게 하지만 그러나 바람 때문에 꺼집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자주 실패하고 오래 못 가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파멸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져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벤츠를 다 한 대씩 가질 수 있도록 하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그냥 집이 아니고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를 하나씩 가져야 된다 일을 안 해도 직장은 있어야 된다 일을 안 해도 직장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엉뚱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의 고대 건축 디자인 그런 엉뚱한 내용을 공부한다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의 교육은 100% 보상되어야 된다 그런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기 있는 정책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책이죠 그런데 그런 정책을 실행하다 보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붕괴됩니다 결국에는 돈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고 근대적인 사회 그리고 경제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미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이미 그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붕괴되고 망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도 고대 아테네와 똑같은 지금 멸망의 노선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갖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사탕 달라고 할 때 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결국에는 중치게 되고 그 아이에게 젖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근대 사회에서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원조입니다 미국을 세운 사람들 권국의 아버지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역사를 잘 공부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많은 민주주의들이 포퓰리즘 때문에 붕괴된 사실을 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세울 때는 순수한 민주주의를 세우지 않고 대표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미국의 헌법은 원래는 대통령도 직선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각 주의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상원의원도 국민을 위한 직선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상원의원들도 각 주의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원래는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는 사람들은 연방 하원의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2년 임기였습니다 다른 직책보다도 가장 짧은 임기였습니다 그런 헌법이 기반이 돼서 미국은 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대공황 그때 준비돼서 미국 헌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부는 커야 된다는 진보주의 때문에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날카로운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는 앞으로 유지되지 못할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민주주의들 예를 들어서 유럽 각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포퓰리즘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즉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에 대한 우리의 책임정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슬라이더를 띄워 주십시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강한 대한민국 그런데 끝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은 아니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은 확실히 이제 번영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좋은 수준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문화도 발전됐고 문화도 발전됐고 케이팝 등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문화를 또 실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한국은 강한 나라일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강한 것인가요? 2010년 3월 26일은 천안함이 폭진당했습니다 영사 46명이 그 사건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2010년 11월 23일에는 영평도가 폭격당했습니다 해병대책병 2명하고 민간인 2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공격,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곳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남과 북 양쪽이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가해자이고 어느 쪽이 비해자인지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냥 입을 담고 있으라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별로 말을 안 했습니다 2010년 7일, 이 사진은 중국의 어선이 일본의 수시선에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2010년 9월 7일, 이 사진은 중국의 어선이 일본의 수시선에 충돌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건 웃긴 것은 중국의 핵량기 Controls들은 지난 한 년 한 땅이 여러 adjustment in place을 가해자는 것입니다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한국의 외국을, 필리핀, 타이완, Piknama, 또 다른 지역, 비에트남 이상하게도 지난 1년 반 동안 중국의 어선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가 대만, 필리핀, 베트남 각국의 순시선에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어부들이 작년에 갑자기 어선 저작 방법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순시선 충돌을 하고, 중국에서는 우리 나포된 어부들, 체포된 어부들 돌려보내라 그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각 나라에서 어부들 돌려보내줬습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의 동맹국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지원해왔습니다 사실 한국이 오늘날 전쟁하는 것도 미국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번영도, 그리고 한국의 발전도, 상당 부분이 미국의 지원에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평도가 폭격당했을 때도 미국은 이 지역에 한국 모함단을 전단을 보내서 이 상황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역시 상황이 어려울 때는 미국이 와서 도와주는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또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50년 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재정 적자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미국의 재정 적자는 약 1조 5천억 달러 수준이었고 올해도 역시 1조 5천억 달러를 넘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오바마 정권 하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는 5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 적자도 연 5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를 합하면 연 2조 달러 수준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돈이 바닥난 것입니다 이 도표에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90년부터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2035년까지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 오늘 수준은 국가 부채는 GDP의 100%를 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 따라 이들은 외국의 국가 부채는 exploration 쪽에 대한 여덟을 통해 우리가 이 산업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미국 의지의 정적이 영향이 넘기긴 않습니다 이 dile다는 cursor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자극을 aqu inteiro hell꺰고 Brain chois'sHS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오늘날 법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에는 파란 점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엄청난 수준으로 부채가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미국으로서도 유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은 현재 국가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오늘날 겪고 있는 그런 예산 문제를, 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망할 수, 예측할 수 있는 정치적인 타협을 이룬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나타낸 것이 아래쪽의 검정색 점선입니다만 그것은 이제 유지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놓는다는 뿐이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 비율로 나타날 경우 국가 부채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문제는 오늘날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지금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느 나라가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공짜 타기의 효과입니다. 무산승차.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다 돈을 내기 싫습니다. 평화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값을 내야 합니다. 세계에 무기가 전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은 특히 좋죠. 그런데 현실로서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다 무장해제하고 무기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독재 국가들을 위해서 정복당하고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 뿐입니다.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자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장해제의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힘에서 나옵니다. 약한 것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의 위험성입니다. 미국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GDP에 차지하는 각 지역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비율은 1969년에는 37% 정도였던 것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27%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이 사회 복지 때문입니다.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 교육을 주자.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보험도 무상으로 주자. 그리고 결국 오늘날 유럽은 파당에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처럼. 미국은 그동안 비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아시아의 성장입니다. 여기에도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시아가 누르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시아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어떠냐고 물어보면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성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역시 거대한 정부가 많은 돈을 사회 복지에 지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비슷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민주주의 정권 하에서 사회 복지를 늘리면서 역시 한국도 경제 성장의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정이 많아서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가 이렇게 누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공상주의 국가이면서도 자본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아직 공상당 일당 독재 체제이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공상주의 경제를 완전히 배적시키고 거의 순순한 자본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런데 사회 복지 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놀랄 만한가요? 그 결과로서 중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힘의 견형이 아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공격을 당해서 죽어도 그것은 별일이 아니다.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중국이 지금 어부들을 시켜서 각국의 순순시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표는 미국의 국민 여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64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질문은 재미있습니다. 이제 1964년에 이런 조사를 시작한 지 처음으로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겨도 미국이 거기 가서 도와주지 말자는 의견이 도와주지 않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한 것입니다마는 이제 80%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미국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않는 절대적인 80%가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관 역할을 하기 위한 돈이 이제 없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도 더 이상 그런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아무도 그 값을 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뭐 총을 가지면은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정책 수립에 그 논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무상으로 받고 싶음에만 아무도 그 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는 원하지만 세계 평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었던 얼마 뒤에 이사장님은 CNN 방송을 보고 계셨는데 마침 피어스 모른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어스 모른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어스 모른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씨 당신은 사업가로서 성공했고 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 미국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우리 한국 모함을 보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미국의 문제다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날 미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은 민주당 사람들은 그 전부터 했었죠. 그런데 그런 인터뷰를 했을 당시 트럼프는 공화당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의 문제는 미국의 정치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치의 문제는 미국의 정치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더 이상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기 싫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금 미국은 국방 예산을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줄일 것입니다. 그 결과에서 세계가 더 평화롭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기를 버리는 것이니까 평화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역 각국의 GDP하고 그리고 군사 지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화폐를 공식 환율로 달러를 환산하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미국은 역시 지금도 세계 최일의 경제 대구입니다. 14조 달러의 국내 총생산 규모이고 그리고 이제 군사 지출은 7,412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미국의 국방 예산에는 그 당시 미국에서 어떤 전쟁을 위한 비용이 약 1,210억 달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미국의 기본적인 국방 예산은 약 6,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렇게 공식 환율로 하면 중국의 군사 지출은 지금 약 1,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또 국내 총생산도 약 6조 달러이고 이제 세계 제2의 경제 대구입니다. 군사 지출도 세계 제2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그걸 봐라. 그래 봐야 중국은 군사 지출이 미국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을 따라 잡으려면 올해도 걸린다고 미국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을 따라 잡으려면 앞으로 중국이 수십 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미국의 군사 지출은 세계 모든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미국 폰토에도 군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군사력을 한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군사 지출 100%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공식 환율을 사용해서 통계를 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표시를 많이 보셨죠? 여러분이 산 물품 중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표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제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런 분석의 문제점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1인당 GMP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모든 물품이, 미국은 값이 비쌉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최 2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1인당 GMP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미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생활비는 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군인 한 명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 군인 한 명에 들어가는 비용에 몇 변의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물가의 차이를 반영시키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CIA에서는 그런 물가의 차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비교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각국의 화폐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통계를 내면, 지금 보시는 숫자로 변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의 국내 정상사는 이제 9조 달러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지출도 거의 4천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미 미국 군사지출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지출은 연 12%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년마다 배가 되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군사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도표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이런 속도로 계속 군사지출을 늘리면, 그러면 5년 아래는 금의 지수로 볼 때는 중국의 군사지출이 미국을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힘의 균형이 변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힘의 균형도 이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미국하고 서유럽처럼 자유 진영 국가로부터 공상 독재 국가인 중국으로 그 힘의 균형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사람이 그냥 사라지기 쉽습니다. 천안문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시위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갈 수 없도록 그냥 이제 출국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광장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거나 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중국이 세계 100원 국가가 되면 그런 가치관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이 세계 100원 국가로부터 공급한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 제권에서 외부 전진 핵심이니깐, 중국은 중국 배에서 다루기 수 있지요. Washington. The problem is one-third of the missiles failed. There was near symmetry except the Chinese military surprise test of a J-20 stealth fighter prototype did not fail when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visited Beijing last week. The civilian leadership seemed surprised by the test and assured me that it had nothing to do with my visit. Current and former U.S. Air Force commanders say the J-20 looks a lot like Lockheed Martin's FB-22. A coincidence? Every day there are more than 1,000 attempts to break into the Pentagon's classified computers, most of them emanating from China. You'd have to be living under a rock not to assume that they've been actively seeking information from companies as well as the Department of Defense in a variety of different ways. What continues to baffle Pentagon officials is China's galloping defense budget, up 464% in the past 20 years. Compare that to U.S. defense expenditure which has grown by 31% during the same period and is now facing cuts. China has a new mobile land-based ballistic missile that can sink an aircraft carrier known as a carrier killer. It has added 30 submarines to its fleet in the past decade while the U.S. has only commissioned one new sub. What this should be is a wake-up call for the strategic complacency of those who believe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maintain air and naval dominance in the Pacific. And now General Electric will voluntarily share with the Chinese the technology behind its state-of-the-art jet engines as it seeks contracts in China's booming commercial aviation market, potentially giving China the ability to surpass Boeing and Airbus. At the Pentagon, Jennifer Griffin, Fox News. China also has the world's largest standing army and is experiencing a surge in military hardware and technology. It is successful. This is a picture of China's new aircraft carrier. It is successfully completed at sea trial. It is successfully completed at sea trial. 방어적인 무기죠 중국 사람들은 아주 평화스러운 사람들이고 절대 전쟁을 안 하죠 공상당 정부는 아주 합리적인 정부고 국민을 아주 잘 대접해 주죠 우리가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죠 이것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중국이 핵무기가 한 300에서 400개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3000개를 넘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많은 3000개나 넘는 핵무기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일본에도 핵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어느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협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핵무기가 필요한 것일까요? 한국 모함도 한국 모함을 공격하기 위한 단두미사일 그리고 잠수함도 10년 안에 30적을 진수시켰습니다 그냥 중국은 평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엔을 유엔을 통해서 지금 서양 나라는 다 무기를 버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기는 위험하니까 절대 민간인들이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7일 BBC 방송의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지속이 해외군에 대해서 전쟁 준비하라고 지시해 내렸습니다 후진타오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후진타오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주석입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해외군에 대해서 전쟁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중국의 주석이 해군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세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만 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무상급식이나 잘하자 이런 말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법지 혜택을 다 하셔야 된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도 다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편에서는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석입니다 You know, I've had a chance here since I've been working as the chairman of the Unification Foundation I've been working as a leader to meet many of the leaders of Korea including government ministers and senior generals people who lead the country and defend the country 이사장님은 그동안 한국에서 통일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통일그룹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 지도자 그리고 군사 지도자 많은 분들하고 일대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시면서 놀랍게 생각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의 국방을 생각할 때 분석하고 기획할 때는 꼭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군사 경계에서는 바로 넘어서 있는 것이 북한이니까 그런데 이사장님이 왜 그런 것을 놀랍게 생각하시냐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국방을 기획할 때 왜 중국의 군사력을 고려해서 전제로 해서 하지 않을까요 왜 러시아의 군사력을 전제로 해서 한국의 국방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의 가장 약한 나라의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방을 생각하고 기획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북한하고 싸울 때는 북한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까 아주 높은 장성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110%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듣고 기쁘지 않습니까 박수 안 해요 다만 거기에 단서를 붙였어요 그것이 제레식 전쟁이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5년 동안 북한에서는 비례식 무기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핵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생물학무기 그리고 그런 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다 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무기까지 동원했을 경우에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변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의 현지유소를 나타내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상황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에는 너무나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그렇게 낙후된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제 수25기를 40기 구입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동아시아의 2000년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도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는 전쟁 혁명 그리고 봉기 등이 내전 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 동영상으로 더보는 현 butter targeting 이 동영상으로서 전ку시청 nerve 하고싶습니다 ports는 enrichment 은어나와서 엄마 보니 이 동영상으로 gridlo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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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변화스러운 나라인지를 보고 감명을 받습니까 여기서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왕조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있습니까 중국의 왕조의 변천 왕조 사이클 중국의 역사는 사실 오래됩니다 5천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아주 뚜렷한 역사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약 300년씩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붕괴되고 그리고 많은 나라로 분산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 안에서 많은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가 우세가 되고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그런 나라가 새로운 중국 왕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형성된 다음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정복하는 동안에는 왕조가 유지됩니다 중국이 계속 공격하고 팽창하고 유지되는데 결국에는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중국은 전쟁하고 이제 정복하는 사이에는 유지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멈추면 붕괴됩니다 그것이 중국의 역사입니다 그런 왕조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하나로 통합되면서 많은 무기를 만듭니다 그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의 패턴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상에서는 무기를 만들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많은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진짜입니까? 노예가 되기 싫어요? 오늘 세계 상황을 깊이 연구해보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비대칭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단점은 위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도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국민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를 그냥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 복지를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실제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일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비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진실을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기생충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는 굉장히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기 없는 내용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인기 없는 내용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은 인기가 별로 없는데 자유 사회에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 진영에서는 자유 국가에서는 국민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쥐어서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무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은 모든 국민을 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유를 누리면서 각자가 자기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다 모여서 그리스도 페르시아 그리스보다도 10배나 큰 군대를 가지고 공격한 페르시아까지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국민에게 무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금 자세히 봅시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730만 명 그리고 GDP가 2,171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도 162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의 5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스라엘을 약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능력을 봅시다 전쟁 시에는 전투 사단을 19개 사단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162억 달러의 국방 예산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미국은 6천억 달러 국방비가 있는데 미국이 전투 배치할 수 있는 사단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미국은 18개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시에는 국민의 절반 정도를 곧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잠재적인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아니면 못합니다 이런 일을 또 이스라엘 공군은 하루 3천 회 출격할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주변 국가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강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는 이제 우리가 싸워서 지킬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고한 입장을 내세운다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냥 희망적인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퓰리즘 같은 세상에서 평화는 나올 수 없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강할 때에만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기를 가졌을 때에만 무기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한국의 극방 산업을 키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M1 소청도 제조했고 또 말간포도 제조했습니다 그런 무기를 제조했습니다 우리는 또 공상주의하고 싸우고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역사상 최대의 무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자유 진영에게 힘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리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인간 저상의 시절의 가정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카이나벨의 이야기를 알죠 카이나벨의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이야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했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그러나 카이나벨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결국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할 때 많은 강사들은 아벨이 좀 더 겸손했더라면 아마 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벨은 진짜 겸손하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까? 뭐 아벨이 겸손했더라도 카인은 아마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세요 카인은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뭐 간단한 답입니다 죽일 수 있으니까 죽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이지 못하면 아벨은 안 죽었죠 그럼 어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의 아이가 아벨을 죽였죠 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벨은 아마 아주 착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잘 도와드리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운동은 별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뚱뚱하고 좀 약했을 것입니다 이제 부엌에서 이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이제 요리를 하니까 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카인은 그런 일을 뭐 재미없다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이제 사슴이나 뭐 쫓아다니고 이제 사냥도 하고 이제 돌 던지고 장을 만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운동을 했으니까 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돈도 잘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약하고 카인이 강했으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질문을 합시다 아벨이 말일에 그 풀타임 잡은 그대로 하고 풀타임 잡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작가 나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즉복을 받는 그런 일을 다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외에 또 자유시간 파트타임에는 뭐 그렇게 이제 뭐 강한 사람 아니니까 이제 카인만큼 강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는 이제 발명가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을 발명합니다 그리고 총을 만듭니다 만일 아벨에 총이 있었다면 아벨은 과연 죽었을까요 이것은 웃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한국적인 세계 평화를 현실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총이 있고 그리고 카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제 총을 대고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면 쏘겠다 그러면 카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인도 바보가 아닙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기 싫죠 그냥 자기 정심이라는 이기주의라는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카인은 당연히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총이 있었다면 아벨도 살고 카인도 살고 둘 다 살았을 것입니다 둘 다 살고 있으니까 이제 지상에서 둘 사이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를 풀고 그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그 뒤에 이어진 세계 인류 역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미 메시야를 만든 기대는 아담 가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천 년간 동안 인류 역사 고통스러운 인류 역사를 겪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벨의 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원리에는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의 필요성이 돼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3대 축복을 복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카인 아벨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이제 제조업의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1차 대전은 어느 쪽이 이겼습니까? 카인 쪽이 이겼습니까? 아벨 쪽이 이겼습니까? 아벨 쪽이 이겼죠 그러면 왜 아벨 쪽이 이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카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상대 적에게 꽃을 던져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사실 1차 대전을 그런 제조업 그리고 생산의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독일하고 특히 1차 대전의 미국이 개입하게 된 다음에 미국의 생산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독일은 전혀 상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결국 제조업 생산력에 있어서 따라가지 못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서는 아벨 쪽이 이겼고 그리고 섭리가 발전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아벨이 그 파트타임 잡을 잘해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 진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풀타임 잡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적인 환경에서 살고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본업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파트타임 잡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군인으로 일도 하고 그리고 무기도 만드는 그런 파트타임 잡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2차 대전은 어떻습니까 2차 대전에서는 역시 아벨이 이겼는데 아벨 적이 왜 이겼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아벨 적이 총이 많고 사람이 많고 그리고 복단도 많고 이제는 원자 복단까지 있었습니다 가인 적보다도 많은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벨 적이 이겼습니다 독일군은 2차 대전에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독일군은 600만 명 군인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러시아는 당시 아벨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군인이 2천만 명 군인 죽었습니다 미국은 약 70만 명 영국도 수십만 명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보다도 이제 연합군의 사망자 수가 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벨 적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총이 많았기 때문에 무기가 많아서 이긴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한 아벨은 죽는다 강한 아벨은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전시킨다 그런데 21세기가 되다 보니까 세계가 큰 제안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3차 대전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란 교훈을 우리가 아직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트타임 잡을 잘 하지 않은 아벨은 죽습니다 약한 아벨은 죽습니다 강한 아벨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아벨만이 경화를 연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문제는 악한 사람이 있다 가인적인 사람이 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세계에서도 아마 가인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점은 아벨 사람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 전국을 만들고 평화와 자유가 절대 이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벨은 항상 연구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그런 세계는 카인이 무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아벨이 무기를 사랑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창조물을 사랑해야 한다는 책임을 안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악한 반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세계가 빨리 배울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벨 진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강한 아벨을 원하신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교훈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영국적인 세계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힘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열광해주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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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